엑셀을 쓰다보면, 이렇게 많은 이미지가 저장된 파일을 공유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저장된 이미지를 각각의 그림 파일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강의에서는 클릭 5번만으로 모든 이미지를 그림 파일로 투철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다시 볼게요. 우선 쉬운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파일에 오신 다음에 다른 이름 저장을 선택합니다. 파일 종류를 웹페이지로 선택합니다. 파일 확장자는 htm 또는 htm로 선택합니다. 파일 경로를 지정해 주시고, 저장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통합문서의 기능이 일부 손실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눌러서 지정해줄게요. 이렇게 바탕화면에 웹페이지 형태의 문서가 저장되면서, 폴더가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폴더를 더블클릭하시면, 이미지가 한 번에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이미지가 두 개씩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기에 오신 다음에, 자세히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이미지인데, 하나는 큰 이미지, 또 하나는 압축된 이미지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각각의 이미지를 하나씩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둘 중에서 하나만 제거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번째에 있는 파일리스트를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보기형식을 큰아이콘이나 아주 큰아이콘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폴더의 창 크기를 조절하셔서, 두 개의 이미지만 보이도록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번째 줄만 선택을 하시고 나서, 다시 늘려보시면, 두번째에 있는 이미지만 선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Delete로 파일을 지워주시면, 하나의 이미지만 출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에는 두번째 방법을 알아볼게요. 두번째 방법은, 엑셀파일을 압축파일로 바꿔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우선 바탕화면에다가, 단축키 Ctrl-Shift-N으로 새 폴더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엑셀파일을 새 폴더안으로 이동해 줄게요. 그리고 새 폴더를 실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오시면, 옵션중에 파일확장명을 보이는 옵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선택해서, 파일확장명을 보이게 해 줄게요. 그리고 키보드 F2키를 눌러서 파일명을 선택을 하시는데, 뒤에 확장자를 ZIP파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하시면, 오르메시가 나오는데, L을 눌러서 진행을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압축파일로 바뀐 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이렇게 3개의 폴더가 보이실거에요. 여기에서 XL 폴더로 들어가실게요. 그러면 여기에 Media 폴더가 보이실거에요. 여기를 들어가시면, 이런식으로 이미지가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Ctrl-A키로 모두 선택하신 뒤, Ctrl-C로 복사하셔서, 폴더에 Ctrl-V로 붙여넣기 하시면, 이런식으로 이미지가 한번에 출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압축파일을 이용하시게 되면, 이전에 웹페이지를 사용하면, 이미지가 상황에 따라서 1개, 또는 크기가 나뉘어서 2개로 나오는 반면에, 압축파일을 사용하면, 크기에 상관없이 엑셀파일에 있는 압축된 그림으로만 쉽게 수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웹페이지를 사용하시거나, 압축파일을 사용해서 그림파일을 수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 중에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번 강의가 도움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빠도 엑셀프레소 당황해서 뵐게요.